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항상 이제 시험을 말씀드릴 때마다 좀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만만치 않은 시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최근에는 지수가 떨어져도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하락한 이후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하락한 이후에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수가 하락해도 하락 추세로 가지는 않겠지라는 믿음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깨지는 시기에서는 주의를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믿음이 완전히 깨졌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제 주식 비중 그리고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면서 지수가 많이 하락할 때는 이제 저점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 상승할 때는 좀 일부를 좀 차일 실현하는 전략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너무 오래 보유하는 건 지금 위치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보유하신 종목의 시세가 나면 적당하게 이제 매도를 하시고 하락하면 뭐 추가 매수라든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조금 낮추시면서 반등을 기다리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은 어쨌든 주도주는 없는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움직이다가 또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주가 또 변이 코로나 이슈로도 급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연속적인 상승이라든지 급등을 보인 종목은 차익실현 매물이 웬만하면 나와요 그래서 매수하신 종목의 이제 목표 수익률도 예전에는 뭐 한 10% 정도 목표를 하셨다면 지금은 3%, 5% 이렇게 목표 수익률을 낮춰서 대응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만만치 않은 시장이었으나 지수의 하단은 바치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자료로 준비를 했는데 유동성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표를 간단히 준비를 해놨습니다 나온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S&P 500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에요 결국은 미국 증시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기업의 실적입니다, 그죠? 국내 증시가 유동성 랠리를 보였지만 단순히 유동성만 있다고 주가가 올라가진 않아요 결국은 기업의 실적이 받쳐줘야 돼요 그런데 기업의 실적이 지금까지는 어때요? 받쳐줬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앞으로가 중요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의 S&P 500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잘 나온 비율입니다 그 비율을 보시면 엄청 높아요 예전 대비해서는 지금 네모로 쳐드린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85%까지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웬만한 기업은 실적을 발표했다 하면 그냥 예상치 상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의 랠리가 이어지려면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표가 여기서 85%까지 왔는데 80% 75%까지 꺾인다면 어때요? 그때는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투자의 힌트로서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건 요건데요 지역별 누적 자산 유입 현황입니다 유동성이 어디로 많이 들어갔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미국 시장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미 지역으로 유동성이 쫙 들어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아태 지역에서는 어때요?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죠? 앞으로도 이렇게 미국 시장으로만 자금이 들어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미국으로 약해진 유동성이 유럽이라든지 아태 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에서 국내 증시로도 이런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번 주는 외국인 수급이 좀 안 좋았지만 선물 부분에서의 매도가 예전보다 약간 줄긴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외국인 수급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된다면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이런 부분들을 투자의 힌트로서 참고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